고기 잡는 장갑 1개에 8,000원, 2개에 14,000원, 20개 한정판 오른손으로 하거나 왼손으로 하거나 상관없죠? 고기 잡는 장갑 품절되었던 게 입고 되었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요. 그냥 뭐 아무거나 찌지 않은데 절대 아닙니다. 찌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하늘도 끼지 않고 또 봄, 가을에 추울 때는 더더욱이 더 좋고요. 되게 괜찮아요, 써보시면. 그냥 말로 하는 것 보다가 써보시면 왜 좋은지 아실 겁니다. 고기 잡는 장갑 20개 한정판 1개월에 한 짝에 8,000원, 2개를 구매하시면 14,000원 행사합니다. 하나씩만 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고기를 잡았을 때 한 손으로.